라이옷은 어쩌려고 이따위로 이렇게 해준다냐? 항상 느낌이 케이틀린 걸린 건 좋다 이 말이에요. 아군 케이틀린은 왜 이렇게 못하지? 일단은 이렇게 취업해 줍시다. 자야가 못한다고는 얘기했어요.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. 자야하고 레오나 조합이 얼마나 좋은데 벌써부터 포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판테온은 아마 케이틀린의 카운터니까 일부러 고른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사정 가고 있네? 망주다 망주야 좋다니까 소타니까 약해요 산테온 와 어떡해 저렇게 왜 이러는 걸까요? 우리 둘이라도 잘하자 자야야 아 진짜 눈물 날려고 하네 너무 못해서 미드랑 정글 아이고 아니야 그렇게 집에 가면 안 돼 아이고 아니 자야야 왜 자꾸 집을 그렇게 가지? 와 게임 드럽게 불리하게 한다 너네 자신 없다던 자야야가 제일 잘하고 있으면 어떡해? 다른 애든 맵리를 하는 둥 마는 둥 아우 답답해라 답답해라 알았어 이걸 이기고 있는 것도 얼탱이가 없고 자신 없다던 자야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도 얼탱이 없고 어쩌라는 게임이야 도대체 이게 짠 형이 개개해 얼탱이 없네 이건 깨고 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자야 잭스야 난 네가 1인분이라도 하는 걸 보고 싶단다 그렇지 미안하지만 빨리 때려 차라 오우 쉣 오유 정말 이새끼들아 개같이 하네 게임을 오우 열받아 진짜 위안이 안 돼 위안이 내가 이래서 레오나를 안 한다니까요 릴렉스가 안 돼 릴렉스가 릴렉스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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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